안녕하세요 미니 미니 채민이 채민은행장입니다 안녕하세요 MC 1위 차 씩씩한 아기 은행장 은채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39대 은행장 차은씨와 은채씨를 소개하려고 왔는데요 아 지금 오긴 왔는데 인자했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한데 아... 스코이즈 말고 저기요 저기서 다 듣고 있거든요 이상한 소리 하시면 어떡해요 I don't care what they say 죄송합니다 I'm about the Englishman's whole career 저는 정말 정말 실감이 안났던 것 같은데요 제가요? Are you serious? 너무 귀여워라 저는 은채씨를 처음 봤을 때 되게 키가 크셔서 놀랐어요 일단 아니요 그리고 또 그와는 다르게 또 괜찮아요 베이비 페이스를 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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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셔가지고 제가 반전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채민씨랑 연습을 같이 하는데 표현력도 너무 좋고 안무도 잘 따라오셔가지고 진짜요? 뭔데요? 아 저는 좋은 모르겠는데 멤버분들은 괜찮으시대요? What the dog doing? 괜찮나요? 노이 여러분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택의 게임을 할 겁니다 자신 있으신가요? 자신 있습니다 화이팅 손아트 vs 불아트 하나 둘 셋 손아트 돈까스 vs 떡볶이 떡볶이 노이 미안해요 이거는 아... 양보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 물 냉면 vs 비밀 냉면 물 냉면 아 메이징 자 마지막으로 뮤직뱅크 vs 랩셋아핌 하나 둘 셋 너너너너 여기요 괜찮습니다 호흡이 좀 0 별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안 그래도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봤는데요 1번 은채 채민 은채민 그리고 두번째는 채 채 채 채 아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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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호